가을에 만나는 감성 뒤트리, 별빛 시네마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받은 개인적인 기업, 다수 문영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2023년 간앞구 청취과제, 별빛 내리천 주민소통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구성된 시내 추진반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 우리 간앞구 청, 간앞문화재단이 힘을 합쳐서 5월과 6월 두 차례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행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써주셨는데요. 특히 또 간앞문화재단 여러분들, 담당자 여러분들이 뒤쪽에 나와 계시면요. 우리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래식과 국가, 그리고 판소리, 해금, 가야금, 파페라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수급되어 있는 전문 연주 단체입니다. 자, 다양한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오페라 유령, 또 빌리 에리어트, 미션이 파스터벌 로리스틱 다양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들을 준비했는데 그중에서도요. 안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악보를 직접 행복해서 연주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국악과 클래식의 콜라보로 연주되는 그 곡까지 끝까지 함께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내리천에서 여러분들 좋은 음악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 아던규 뮤직, 큰 박수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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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tangent 2018 2015 2015 2018 2016 세 siècle david ед 제가 직접 3위를 드려서 상품권을 100만원 상대 상품권을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눈썹 잘 그렸네요 오늘 너무 예뻐요 눈으로 보셨어요 남자친구예요 앞서 3위를 말씀하셨어요 몇 개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시작 오페라 유형 헤어질 결심 미션이 벌써 뿌릴 천밑입니다 천밑 좋아요 나는 지금 4개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나 예쁘다 오늘 어떤 콘서트인지 알아요? 저도 사랑해요 음악이 좋죠? 네 좋아하는 악기 있어요? 네 어떤 악기 좋아해요? 바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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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바이올린 연주했을 때 이번 봤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악기 배울 거예요? 컨트롤도브 프리덤의 가치관을 지향하고 더 앞으로 성세한 에너지를 가진 텐데요 태양노트리와 보권룩 수성제 팀이고요 따뜻하고 독특한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비즈니 영화 음악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멋진 분들 못 알면 돼 오늘의 큰 음악의 생계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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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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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